자 큰 사이즈 복숭아는 좀 가격이 나가죠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복숭아 한 팩에 저희가 10개 11개 담아서 담았어요 이렇게 크기는 골프공보다 조금 큰 사이즈 예 9사이즈 정도 됩니다 맛은 좋아요 그 맛있놈은 자 천두복숭아가 한 팩에 만원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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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 있습니다 천두복숭아와 비슷하게 생긴 복숭아가 있어요 겉은 천두복숭아 소금 복숭아 라고 하죠 신비복숭아 입니다 신비복숭아 자 1년에 3주 정도밖에 재배를 못해요 그래서 3주 3주 동안 만 팔 수 있는 복숭아 라고 합니다 맛이 복숭아 맛이 나요 말랑말랑 했을 때 먹어도 맛있구요 맛이 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신비복숭아 인것 같아요 맛있는 신비복숭아는 한 팩에 저희가 7개 담아 담았어요 다크공보다 조금 큰 사이즈 7개 담아서 만원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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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구요 괜찮아요